아버지 도와주세요. 정말 대구시 의사회, 정말 그분들 살신성인 정신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한 분 한 분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대구시민 모든 분들 만나주세요. 대구시민 모든 분들 위로해 주세요. 대구시민 모든 분들 지켜주세요. 특히 대구시 의사회, 아버지 그 모든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노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샘솟은 한 그 힘으로 아버지께서 진짜 놀랍게 하나님 하신 것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어두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비치시고 이런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걸 통하여 대구시민은 물론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자들이 참으로 이런 어두움에서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올려드리고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 번 대구시 의사회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올려드립니다. 회장님과 비롯해서 모든 모든 그 모든 분들 올려드립니다. 의료진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막 안에서 보호막 안에서 계속해서 보호받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샘솟은 힘으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올려드려오며 응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대구 지역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 힘들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2주째 공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 듣자 하니 사람들이 대구에서 왔다 하면 그들을 병균 취급한다는 말까지 들을 때 마음이 참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어둠에 더 빛이 강하게 밝게 나타나게 하실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대구 시민들 한 분 한 분 계속해서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거기 지금 많은 분들 지금 위축되어 있고 불안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직접 그들을 인격적으로 가서 찾아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을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CTS의 대구지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항상 눈덩은 줄 알지 보여주시고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하신 것을 보며 하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역전의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미리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분들 축복하고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